이 말씀은 갑질의 영감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갑질의 영감이라는 말은 성령을 받대 충만히 받자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에는 영적 감동이 있어요 영감 육감이 있고 영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감을 받아 살아야 되는데 육감 때문에 영감을 영적 생활을 망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될까 갑질의 영감을 왜 받아야 하나 어떤 사람은 그래 엘리사가 교만해가지고 자기 선생님만큼만 받아도 엄청난데 갑질 달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 자기 선생님같이 능력이 있는 자도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나 선생님의 갑질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갑질을 받아서 뭐하게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갑질 영감 받은 거지 이 사람이 뭐 장사합니까? 무슨 수입을 보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섭리가 무엇인지 갑질 영감 받아야 이 사악하고 패한 세대에서 살아남고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겠으니까 그래서 갑질 영감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감을 받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는 거 허서예요 괜히 들락거리기만 하고 마담관 밟았지 아니요 마지막에 우리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거는 구원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복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폭락밀류관이지 세상폭락밀류관이 아니요 세상에 큰 집을 갖고 있고 재산이 많은 게 그게 복이 아니요 갈 때 10원 한 장도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부르셨는데 우리는 옛날에 그 사고방식을 탈피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나와서서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알며 왜 교회를 댕기는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신앙생활이 큰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건지 자리만 차지하는 것이 되는 건지 아니요 믿음은 일대일이지 냉정하게 말하면은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요 하나님 나를 일대일로 놓고 볼 때 과연 하나님이 사랑할만 하고 하나님 복을 줄만 하고 하나님이 쓰실만 하고 마지막까지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오늘 여기서 일대일아가 살아서 역사한 걸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얼마나 고난이 심했고 얼마나 환란이 심했고 얼마나 죽음이 가까이 왔고 그 연단과 고난을 주게 하나님이 일대일아 생명 하나님이 종의 생명을 요단 그리 시대가 있으면 아홉이 그렇게 죽이려고 찾아도 절대 사람 눈에 띄지 않게 하셨어요 누구를 믿어? 예수님은 3년 동안에 따라다니던 유다도 예수를 팔아먹었는데 3년의 생색오락을 같이 하던 베드로도 마지막에는 겁이 나서 나 몰라 맹세하며 가로대 저주하여 가로대 나는 모른데 그를 이랬잖아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마지막으로 회계의 철저한 역사를 통해서 다시 구원의 은총을 입었고 우리가 베드로와 똑같이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말 같지 않은 우리는 아직 막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철저하게 회계를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는 백번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품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리는지 모르지만 이 교회도 우리 텍사스 라운드라 교회만큼 아멘이 좀 부족한 교회에서 이번에 한두 시간 왔지만 여러분 그 아멘 하는 거 좀 은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때요 아멘 남 하겠더니 이렇게 아멘 이러면 안 돼요 아멘 마귀에 앉았다 기절하게 달아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는 사모하는 자가 받고 간구하는 자가 받는 것인데 자기 동네 불구경 하듯이 그러면 안 돼요 내 하나님 내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왔는데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 참석만 했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 요한복음 4장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찾는다는 단어는 눈에 안 보일 때 쓰는 단어예요 눈에 보인다 뭘 찾는데 어디 갔나 하고 안 보이는 거지 나이 드니까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냥 한 번 어디 급하게 신방 가야 되는데 금방 앞에 있었는데 안경이 없는 거예요 돋보기가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 손주를 보고 야 야 돋보기 좀 찾아봐 내가 금방 여기서 봤는데 없네 모두 아들 손주 며느리들이 그냥 돋보기 찾다가 날 보니 엄마 눈에 낀 거는 뭐니? 돋보기를 눈에 끼고 돋보기를 찾아낸 거요 저나 여러분이 그래요 어쩌겠어요 우린 다 불완전하고 언젠가는 늙어 항상 젊은 게 아니야 우리 집안이 단명하고 아버지도 40세 전에 돌아가고 어머니도 66세 가고 오빠 목사님도 66세 가고 한데 내가 85살까지 살 줄은 몰랐지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소망 그 열정 그 날 먹으리 뭘 먹었길래 그렇게 그냥 힘이 남아 돌아가 힘이 남아 돌아가죠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늙은 것만 해도 서러운데 근데 왜 죽은 척하고 늙은 척하겠어요? 눈은 대접받는 게 싫은 거요 나는 여기 집회를 나와도요 크림 하나 뭐 하나 하나 바르는 걸 갖고 댕기지 않아요 하나는 머릿기름을 좀 가져올 거를 여기 머리 쪽 머리를 신으면 여기 쫙 붙어야 되는데 샤워하고 나니까 부르르 하거든요 머릿기름 하나도 안 갖고 댕긴 사람 아니요 그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요 막 그냥 여기다 있는 대로 다 쳐발라도 나보다 더 늙은 사람 많더라고 근데 하나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아침도 세무치를 사모님이 얼마나 맛있게 해줬는지 처음에 하나 주는데 두 개 더 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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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많이 안 먹어요 금방 들통날 걸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얼마나 맛있는지 하나 더 달라고 그래서 두 개를 먹었어요 요게 사람이라고 약한 나를 발견했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능력자여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 그러더라도 나는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지? 약한 것밖에는 자랑하고 싶다 너무 은혜돼 우리 다 약해요 강자처럼 하지 말자고 형편도 없어 약하기가 하나님 붙들어 주자면 이 자리에 어떻게 감히 설 수가 있어요 나는 이 엘리사를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엘리사가 엘리아가 엘리사를 선택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아벨 모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엘리아가 자기 제자를 선택한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를 제자를 삼으라고 그래 가지고는 제자를 삼는데 가니까는 자기 아버지의 소를 열두 개를 가지고 받을 갔는데 야 체격도 괜찮아 그래서는 겉옷을 착 던졌더니 깜짝 놀라서 소를 몰다 보니 어깨가 걸쳐서 보니까 엘리아가 와 있고 겉옷을 던졌거든 영적인 세계는 금방 알아 왜 던졌는지 자기를 따라 오라는 거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 후계자가 되라는 걸 알아버렸어 그래 가서 선생님이요 내가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오겠다 할 때 내가 뭐라 그랬냐 아무 말도 안 했거든 옷만 던졌어 영적 세계는 옷만 던져도 알아 바로 그런 건 따랐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아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과 밖에 똑같아야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깨달아 가지고 강사로 다니니까 얼마나 점잔을 빼야 되고 아주 그냥 귀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그런 거 없어요 강단에만 딱 내려가면요 식당에 날 데리고 가면 난 식당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막 성도들 함께 그냥 같이 막국수라도 먹는 게 좋지 그 비싼 식당 가서는 난 식당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그 팁 주는 게 너무너무 아까워 가지고 제일 처음에 미국 가서 날 식당 데리고 가길래 세종 회관인가 가더니 한 열 명이 가서 식사를 하고 나서 나오는데 내 옆에 있는 장로님이 말이요 뭐 지갑을 이렇게 이렇게 만지더니 밑에 돈이 한 20불 떨어지더라고 그런데 일어나 나길래 내가 장로님 이 돈 떨어져서 떨어져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장로님 지갑에서 떨어져서 거기다 놓으세요 아니 장로님 거라니까 옆에 그 외치레스가 눈이 칼같이 날 집건대 내가 자꾸 주워서 이러니까 이러더라고 처음 미국 처음 왔다 깜짝 놀랐어 같으면 아주 밥도 못 얻어먹고 쫓겨날뻔 했어요 거기 가서 여기 외치레스 줘야 되겠지만요 아이고 사주는 사람도 힘드는데 그 팁도 그렇게 10% 5%에서 10% 15% 20% 내잖아 우리 손녀딸이 식당 외치레스를 했는데요 와서 시큰 먹고 가면서 팁을 10불도 5불도 1불도 안 내고 가더래요 막 쫓아 나가니까 거기가 놀래가지고 하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불렀더니 왜 그러냐니까 팁도 구하라고 쫓아 나가서 팁 받아요 그게 미국이요 하나님께 우리가 봉사하는 거는 팁 드리는 것만도 못하게 살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빠지는지 오늘 여기에서 갑질 영감을 받기를 원하는 이 엘리사의 마음을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당신의 영감이 갑질이 있기를 원한다 할 때 아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물질도 아니고 뭐 다른 부탁도 아니고 영감? 그 영감은 엘리암을 맘대로 주는 거 아니잖아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여 가시는 모습을 보면 그거 내게 이루겠지만 그거 못 보면 너는 영감 못 받아 이 소리예요 바짝 달라붙었지 목적이 달성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진념 포기하지 않아 저는 어린 마음이 철탁 손이도 없고 너무 무식하지만도 한 번 목적을 딱 하면 이거 이루어지기까지는 금방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는 바로 그 시간으로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아니다 싶으면 어떤 역경과 환란히 오고 막아도 그냥 뚫고 나갈 수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죠 대사관이 비자 받으러 가는 것도 안 된다 다 안 된다 했는데 나는 된다 하고 간 거야 다른 사람 앞에 떨어지는 사람 대사관에 인터뷰 갔다가 다 떨어지는 사람이야 돌아서면서 욕을 샥 하면서 욕 안 하는 사람이야 그거 표정 보면 떨어졌어 이제 그게 나도 은근히 걱정되더라고 기도로 금식을 사흘이나 하고 미국 처음 올 때요 그래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될 것 같이 믿어지게 하셨잖아요 주여! 저 영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나를 갖다 거절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딱 섰어요 영어는 한마디 못한다 샬라거리길래 나는 영어 못한다 그랬더니 통역관 하나 세우더라고 얼마나 말이 나가겠어요 그랬더니 그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케이 도장 팍 찍어줘 우리 목사님하고 둘이 갈 때도요 목사님이 자기는 안 된대 왜 안 된대 목사들 지금 나가서 안 들어오기 때문에 목사들 안 준다고 안 돼 그래도 가봐야 뭘 그래요 그래가지고 같이 갔어요 그래 같이 가는데 내가 아는 매티우스 선교사라고 감리교 선교사님한테다가 좀 알아가지고 빽을 써서 그 양반이 비서를 만나라더라고 발군 비서를 발군 아니라 대사관 비서를 비서 이름을 적어줘서 했더니요 딱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날 보고 허봉랑이만 불러요 그 목사님 안 부르고 남편은 그래서 내가 그래서 갑시다 자기만 불렀잖아 아니 같이 들어가요 아니 자기만 불렀잖아 내가 같이 아니 그래도 같이 가봐요 가는데 뭐 저기 가는데 가라 그러면 나가요 뭐로 여기서부터 안 가요 끌고 그냥 갔더니요 그니까 나만 불렀는데 뭐 둘이 들어오니까 어정쩡하게 얼른 앉아요 하고 앉아버렸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가 내가 말이 막히니까 이 양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둘이 다 탁 탁 그냥 도장 찍어줘가지고 그날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다 확신이 왔을 때는요 절대 포기하거나 쓸 때는 미리 양보 안 하는 거야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 밀고 나왔다 보면 64년이 이 길을 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좋은 교회를 세우셨고요 목사님께 성행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이게 시작이 됐어요 은단과 고난이 많았지만은 내가 지난번 작년에 와봤을 때와 이번에 왔을 때 많이 느낀 게 있어요 성도의 숫자가 문제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믿음을 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에 관심 있는 마음 그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아침 말했잖아요 이 온 숫자만이라도 성령의 폭탄을 맞아서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야 이게 일당백이 아니냐 이러듯이 여러분께서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받지 않고는요 육으로는 천국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영감 갑절 영감은 여러분 갑절 영감 받아요 왜? 세대가 너무 폐역하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 힘들어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해야죠 그래 갔는데 아 둘이 같이 가네 요단강 건너가서 갑절 영감을 말했더니 힘들다마는 내가 가는 모습을 영체를 보면 된다 했는데 딱 가자마자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더니 엘리사를 휙 회리바람 속에 태워서 올라가는 거 봤잖아 그거 보면 영감이 오는 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엘리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 헌마병이여 그랬거든 내 아버지 교회 세우신 하나님이 살잖아요 나이 많든지 적든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세우신 대언자이기 때문에 영적 아버지가 되는 거죠 나를 영으로 가르쳐주고 나를 구원시키고 하나님 앞에까지 막 구원시키려고 전역을 기울이잖아요 진역을 짜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우리 선생님이 안 그랬어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천난 병거와 마병이 이스라엘은 뭔 소용이 있어요 일리아 하나만 못 잡았어요 칼멜산상의 일리아의 기도가 1분도 안 걸렸어요 그 우상순간에 바알 거짓 선자들이 바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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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을 떠들어도 어림도 없던 것을 1분도 안 되는 순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내가 주의 정인 것을 불응답해 달라는 이 기도에 그냥 불이 내려서 번제물 다 태우고 도랑에 물 다 훑었잖아요 그걸 본 사람들이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이 돌아왔고 거짓 선자들 멱시철을 잡아서 기손 시내가로 가가지고 돌탕에다 때려 죽였을 때에 그 마른 강이 피해 바다가 태면서 하늘에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린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만 아닙니다 바로 이 기간에 우리도 엘리사와 같은 순수한 믿음만 가지고 겸손한 자세만 있으면 얼마나 우리도 성령 받을 수가 있고 능력 받을 수가 있는데 나는 여기서 엘리사를 통해 은혜 받은 것은요 요새 그러잖아요 자기가 조금 은혜 있으면 윗선배를 알기로 우습게 봐요 나도 한다 이거지 나도 있다 이거야 사람들이 나를 아주 유명하게 봐준다 이거지 능력 있게 봐준다 이거지 누가 봐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는 사람들은 잘못 봐주기도 하거든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아직 육성 살아있고 받았는 줄 알았는데 열매 없는 죽정이 아닌가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에서 오늘 여기에서 엘리사가 나 나는 봤네 갑절 능력이 왔네 그럼 우리 엘리야보다 갑절이 왔네 그럼 선생님이 잊어버릴 수가 있다고 그럼 선생님이 잊어버릴 수가 있다고 이제는 나의 시대야 이러듯이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유튜브 설교를 보니깐요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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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넘어가더라고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라 말라키 사정 1절에 풀무웃불 같은 날이 이르니니 악을 행하는 자와 교만한 자를 불 가운데 던져 버릴 것이며 그 가지와 뿌리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 이름을 경애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지루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가에서 나오는 송아지 같이 뛴다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같이 묶어서 불 가운데 던진다고 했어 역사했으면 뭐래 유명하면 뭐래 마무리를 잘해야 돼 시작보다 맞춤이 좋아야 되고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열매를 찾으러 오시지 이제 다시 오시면 예수님의 힘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성경의 열매를 맺고 무로 익어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을 찾으러 오는 거죠 그래서 불말과 불말을 캐가고 두 사람을 딱 캐고는 엘리아가 올라가는 거 봤어요 근데 첫 마디가 내 아버지잖아 내 아버지요 마지막 격별 작별 익산을 너무 잘한 거요 가시지만은 나를 낳아준 아버지다 영적으로 나를 길러준 분이다 오랜 시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깍듯이 존경했어요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고마병이요 당신 한 사람이 천만 병고마병보다 낳았었다 나라를 구원했었다 기도로 살았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다시 보이지 않아 할 때까지 쳐다봤는데 보이지 않아 하니까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둘에 잡아 찢고 자기의 옷을 아벨 모호 올라 사바세 아들은 이제 끝난 거요 농부의 아들은 끝난 거요 끝나고 올라가면서 엘리아 몸에서 떨어진 거덧자락을 소중히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나는 여기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겸손하기가 쉽지 않은데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 남들이 나를 갖다 존경하고 막 과찬하고 이럴 때 절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나는 26살 때 첫 아들 낳고 둘째 아들을 젖을 먹이는데 우리 남편 목사님이 사실 금식을 많이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사방에서 불러가요 강사로 그래가면서 그냥 근데 내가 그게 부럽더라고 내가 생활할 때는 나도 제법 괜찮은데 사람들이 사람 몰라보네 정말로 내가 볼 땐 저희는 별거 같은데 자꾸 불러가고 나는 한 번도 안 부르고 이 산 꼭대기에서 봤나 이렇게 고생만 하네 이렇게 부러웠는데 남편이 부산 가면서 원래 사무적이고 뭐 그런 연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애정 사랑 뭐 연정 감정 이런 거 없어 꼭 나를 세커트리 보듯이 나 부산에 집행하는 두 주 동안이야 그동안 애 잘 보고 집 잘 봐 그러더라고 표정도 감정도 없어 그냥 본문만 읽어 그래서 내가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샥 가는데 내가 속으로 이랬어요 버릇만이 오지 말고 아주 오지 말아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은요 사랑 받지 못해서 사랑하는 게 사랑이더라고 같이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언제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언제 사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왔거든 싹그리고 돌아서면 내 마음에 번개같이 번쩍 떠오르는 게 있어요 나는 뭐 떠올랐다면 금방 일을 저질러 버리는 성교이기 때문에 먼 보름 두 주간 동안에 이 공백기간을 내가 이 산에서 왜 울고 앉았어 왜 그동안 그 생각을 못했지 나도 그동안에 능력이 지금 나간 역사가 일어날 건데 이 등신같이 앉아있었는데 나도 나도 가야지 이래가지고요 남편이 앞차로 떠나는데요 갑자기 그냥 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북 치우고 방 치우고 애기 아직 젖먹이는 애기를 없어서 천어포대그로 바짝 통이고 기저귀 가방에다가 기저귀 채우고 그 다음에는 저게 뭐지 전도지 던져서야 성경책하고 그 기도원이기 때문에 북을 막 칠보산 알죠? 수원 칠보산이 우리가 개척했어요 그 칠보산에서 북을 치던 쇠북이야 근데 요새같이 이렇게 가벼운 북이 아니에요 아주 쇠북이라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 북을 밖으로 꺼내놓고 세살백이 아들 내고 첫돌백이 아들 안고 그 다음에는 문 딱 닫아서 이만한 자물통으로 산꼭대기 호랑이굴 옆에다 나무꾼도 잘 안 오는데 거기다 이만한 자물통 걸고 그냥 걸어도 부끄러운데 나는 지금도 부끄러운 게 거기다 뭐라고 써붙인 거니 아무도 없음 이야 너무 유치한 게 너무 많았다고요 지나 놓고 보니까 막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아무도 없음 이 말은 도둑놈 와라 이수들이 그러는 산을 내려오는데 이제는 해방됐네 내 신랑 밖에서 얼마나 자유함이 좋던지 남편 없는 보름이 뭔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신나가지고 애기를 얻고 산을 내려오는데 우리 세살백이 아들이 놀래가지고 엄마가 왜 이러는 거 싶어 막 눈이 두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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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탑에서 생 목숨이라도 버리며 역사하러 나가 이러면서 막 북을 이고 이거 걸치고 애 얻고 이러고 내려가면서 그 짓하니까 우리 아들이 너무 놀려갖고 산다 내려가니까 엄마 막 걱정되는 모습으로 엄마 어디 가는데 역사를 가 인마 역사가 뭐야 모르면 가만히 있어 니 애비만 역사하냐 허벅라이 시작이다 꼴값이 영글면 육값으로 나간다고 하잖아 막 그러고 하는데 그 산 꼭대기인데 내가 주일학교 반사받다 그랬죠 주일학교를 했어요 천막을 쳐놓고 동네 예수 예자도 모르는 동네에서 하여튼 하나님이 역사지 40분을 그 호랑이 애미굴 새끼굴 지나서 그 천막교회까지 사람 주일학교 아이들이 제일 많을 땐 100명 좀 넘었어요 평균 70, 80명 주일학교 애들이 주일 낮에 주일 저녁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일주일에 4번을 산을 올라오잖아요 수요예배하고 금요예배는 횃불 키고 들 올라와요 그래 가르쳐놓은 아이들이 날 보고 사모님 사모님하고 좋아했거든요 애를 업었지 북 었지 뽀따리 걸었지 그러고 낸게 애들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아유 사모님 어디 가세요? 역사로 가 꼴까비 영그러가지고 아직 역사 해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완전히 섰다 역사로 가 역사가 뭐냐 전도하러 간다고 전도하러요? 어디로요? 그냥 가보는 거야 나도 가 나도 가도 돼요? 방학 되라 니 따라오려면 북이고 따라와 또 좀 간대 사모님 어디 가지 역사로 간다고 지도 온대 그러면 애 업어 또 하나 따라와 가방 들려 나하고 애 둘하고 셋이지 스무 살 아 열여덟 살 열여섯 살 열네 살 열두 살 여자애들이 네 명이 같이 가게 됐어요 일곱 명이 됐지 집에는 동전을 다 산 꼭대기에 모은 돈이 있어요 다 털어 가지고 왔는데 그때는 차비가 쌌지만도 수원 터미널에 가니까 칠보산에서 걸어와 가지고 수원 터미널에 가니까 그게 버스 앞에 여주라고 쓰여있더라고요 나는 어디 간다는 목적도 없이 그냥 나왔어요 여주 가자 여주 누가 있느냐 우리 애들이 하나님 계시 표를 끊으니까 나 열두 살 짜리 내가 돈이 너는 안 되겠어 돈이 없어 자비가 없어 못 가요 막 울어 나도 가야 된대 그럼 알아서 해 우리는 그냥 올라갈게 네가 이렇게 차장한테 잘 말하든지 그냥 키를 좀 자그맣게 하고 걔 올라와 올라가는데 걔가 올라오니까 그때는 차장이 문 앞에서 차표 받았어요 걔가 올라서 걔는 너 어디 가니? 여주요 차비 돈 뭐 차표 이러니까 없죠요 왜 없니? 돈 없죠요 너 몇 살이야? 여섯 살이요 열두 살인데 여섯 살이라 하니까 일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야 무슨 여섯 살이야 여섯 살만이 돈을 안 받는 거 알았거든 응대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응대를 탁 대기 똑바로 서라는 게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안 돼 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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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얘가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옛날이라 차장들이 애 시끄러워 죽겠는데 그냥 올라가야 이놈아 탁 때렸어 올라왔어 얼마나 얘가 좋아서 올라와서 우리한테 오겠네 내가 저리 가라고 저쪽으로 가라고 일행 아닌 걸 안 유치하고 치사하게 노는 게 한두가 알겠어요 수십 년 동안에 그래서 여주에 갔잖아 가면서 전도지를 길에 차가 설 때마다 완행버스니까 주면서 막 기뻐 아이고 진작 이러고 살 걸 왜 이렇게 울고 살았는 거 막 갔는데 여주에 가는 게 마침 장날이 여주 장날 장 끝나고 돌아가는 타이밍을 마친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그래요 그래서 딱 한국인들이 자리를 잡고서는 불 걸머졌어요 그런 막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막 이걸 치는데 따라온 애들한테 내가 찬송을 많이 가르쳐 놔서 막 길바닥에서 합쳐 그때는 그런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한참 하는데 막 내가 막 신이 나와가지고 흥문해가지고 뭔 말을 했는지도 말도 아닌 소리를 짓거렸지 악만 쓰고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구경났잖아요 장날에 머리가 얼굴이 새팍한 젊은 26살 나이에 막 북을 치면서 노래를 보니까 이런 구경을 어디서 하겠어요 돈도 안 받는데 그래 막 막 모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신나든지 막 전달하고 있는데 따라온 처녀 18살 처녀가 지금 저기 어느 교회 감리교 사모님인데 너무너무 기도 많이 하는 사모님이 됐어요 나 치마를 잡아당기면서 사모님 사모님 저기 나 좀 한번 하게 해줘요 뭘 한번 해요 나도 좀 전도하게 해요 가만히 있어 야 나도 처음에 보는데 지가 뭔데 그래 그랬더니 성명이 불이 타는데요 그렇게 소방순으로 타지 마세요 이래 그 말이 그 말이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해봐 그럼 이씨 아무나 필요알고 꼴값 떨고 앉았네 그랬더니 딱 나오는데 키가 얼마나 작은지 나한테 여기와 18살인데 18살인데 그래서 별명이 다만 얘기야 동글동글하다고 딱 나오는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난 놀랬어요 이야 말씀도 정확하고 따박따박 따박 너무너무 설교 잘해서 내가 놀랬는데 야가 나가다가 하고만 실수를 한거야 군사 혁명난지 얼마 안됐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냥 오늘날 대한민국이 썩었는데 교통순경들이 오는 차 가는 차 세워놓고 돈 뜯어먹고 이런 얘기를 막 하길래 내가 발로 그따고 하지 말고 다른 걸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는 들은 척도 안하고 계속 그러는데 내가 그때부터 놀랬어요 목숨이라도 버리면 역사를 나간다고 막 이랬는데요 목숨 버리는게 뭐요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부리지 말라는데 자꾸 떠드니깐 순경이 또 혹시 보고 또 자평 하나씩 보니깐 아 저기가 순경이요 딱 그냥 서가지고 눈이 칼날같이 서요 우릴 다 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저기 순경이 있어 순경이 있어 그만해 그만해 이랬는데 얘는 계속 떠든까 순경이 나오다니 호루라기를 와르르 와르르 불어대니 사람들은 강제 해산을 시키거든요 많은 여자들이 길가에 터져나고 내가 얼마나 아참하고 비굴하게 일하며 일 저러라면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 놈 예수 믿고 복이나 받으라지 뭔 나라가 썩고 교통순경이 썩고 이랬더라고 아니 그런 말하지만 누가 그런 소리에요 이랬더니 자아가 그랬대 그니깐 내가 아휴 그냥 안에다가 딱 잡아들이 2촌에 나오더니 나를 밀더니 내가 그랬어요 안 썩은 걸 써가 떼 썩은 걸 써가 떼지 이래가지고 딱 그 자리에서 세고랑 바로 채우던데요 아휴 나는 난 역사하러 나갔다가 역사 해보지도 못하고 세고랑만 차고 가는데 내가 애 업었잖아요 그죠 내 옆에 세살백의 아들이 내 치마를 잡고 얼마나 그런 철에 맞게 울어요 그러면서 날 바라보는데 눈이 나보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러게 산에 내려올 때 내가 알아봤지 벌써 그렇게 까불고 내려오길래 이러는 것 같아 요주 경찰서에 이천 경찰서에 갔는데 이천에서 가까워서 요주 경찰서에서 집차가 나왔어요 그때는 그 큰 도로가 비포장 도로 그랬어요 60년 전에 그래서 그걸 딱 탔어요 집 잘 타는데 뒤에 딱 타고 순경이 딱 타고 갔는데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난생 처음 탔잖아 집차를 아우 좋아라 아우 좋아라 띠띠빵빵 하도 뜯으니까 나는 순경이 너는 너 엄마 잘 도와서 띠띠 탔다 이러더라고 갔더니 그냥 줘서 꾸미는 소리를 난 들어보지도 못했어 이런 날에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말 잘못하면 거기 유치장 살겠더라고 그래서 막 말 같다는 소리를 변명을 막 하면서 내가 했는 말은 다 빼고 그 처녀가 나를 딱 꺼내보면서 말해 비겁하다 이런 식으로 보더라고 그대는 그때 처녀가 딱 당겨 너는 뭐라 그러니깐 나는 썩었다 그랬어요 대한민국이 잘못했다 그랬어요 교통증기 다 처먹는다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그럭저럭 넘어가는 야가 그 간증하는 바람에 증거하는 바람에 죄 있다 해서 반공법 위반에다가 교통법 위반 두 가지로 걸어놨어 유치장에 들어갔잖아 역사로 갔다가 역사도 못하고 쇠고랑 차고 유치장에 들어갔는데 이 아기는 젖을 먹이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기저귀는 반 딱 잘라 왜 길면 목매달아 죽는다고 성경책하고 기저귀만 갖고 들어가고 다른 건 다 뺏어 북도 뺏고 해 놓은 척하고 가는 차비도 없이 나왔거든 이 아이들이 4시로 전부 밖에 안 가 있는 거야 밤새로 우리 아들이 철창 넘어 아들 우는 소리가 들려 숙직실에서 그 성경을 불러가지고 저 밖에서 뭐 애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아까부터 울던데요 그 우리 아들인데요 여기 좀 숙직실에 재워서 내일 아침 좀 보내줘요 그랬더니 그때마다 옛날이라 얼마나 얼른 나가서 애들 다 풀려다 울으면 끝이다고 그러고 나는 거기서 두 달을 살았어요 무슨 신혼 조회를 기어 갔다 오는지 그렇게 시간이 걸리더라고 거기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까버린 게 아닌데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공상이고 착각이고 교만이고 이야 석불이 내가 막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내가 너무 아까워 이거 아까워 썩고 있는 게 능력이 하나도 없더라고 믿음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엉터리인 줄은 몰랐어요 왜 남들의 과찬에 의해서 비행기 타고 있었고 나 붕 떠가지고 옥중 두 달 살면서 성경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버지요 내가 이렇게 엉터리인 줄은 몰랐습니다 무슨 능력이 남아 돌아간다고 역사하러 나와가지고 옆에 내가 집구석에서 살리면 할 것이지 남편이 복음을 전달하고 갔으면 위하여서 기도를 할 것이지 뭘 키워 나와가지고 얼마나 내 자신이 초라하고 부끄럽던지 그 옥중에서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너무 배고파요 산에서는 산나물도 뜯어먹고 질개인도 뜯어먹고 쑥도 뜯어먹어서 배가 고플 때는 쑥쑥 흙을 휘쳐가지고 밀가루 막 뿌려가지고 쪄서 쑥 그냥 먹어서 그걸로 배 채우고 살았거든 손하면 껍데기 뺏겨서 삶아 먹고 나물 뜯어도 된장에 묻혀 먹고 밥은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를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하루는 8월 15일 광복절인데 순경이 와서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이라 여러분의 기분을 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노래자랑을 한다 여기서 노래에 소질이 있는 사람은 선착순으로 받아주겠으니까 손을 들어 표시하래 아따 또 꼴까비 연걸어서 나이오고 했더니 그이가 아니 여자가 왜 먼저 손 들어있어요 대개가 선착순은 그랬지 남녀 그랬습니까 아 하기는 그랬지 내 앞에 또 오면서 그 애들은 아주 관의 사람들은 반말이 아직 익었더라고 아줌마 그렇게 노래 잘해? 나는 잘하는 거 모르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명창이라 하던데요 이러더니 해봐요 그럼 설창 사이사이에 있는데 마이크를 안에 주더라고 350명 여주 간방에 사람들이 눈이 쫙 나한테 물린 거예요 저 여자의 전직이 뭐야? 막걸리 마담을 했나? 꼴을 보니까 촌스럽게 짝이 없는 게 다방마다만 안 했겠고 그러면서 무슨 노래를 한다고 이 많은 남자들 가운데서 저 이거 저러는 거 하여튼 막 갖지 않고 막 희한한 거야 물건 보듯이 딱 내가 서가지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 마이크를 딱 잡았는데 마음이 보금 전하는 건 미쳤기 때문에 간소부 그랬어요 내가요 이리 잠깐 오세요 내가요 노래도 하지만 노래 전에 먼저 이 350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그런다 아줌마에게 설교하다 붙들려 들어왔잖아 노래자랑이야 무슨 설교를 해요 누구 잡으려고 내가 간단하게 하겠어요 간단하게 하고 내가 노래 부를게요 했더니 그러니까 갑자기 머리가 극적해지고 하더니 사실은 나도 성결교회 나가는 집사인데 간소노롯을 하다 보니 교회는 못 나가도 자기 마누라도 집사래요 누가 묻나? 그를 막 그거 봐요 집사님을 여기다 둔 것은 날 노래 시키라고 주신 거예요 또 이렇게 갖다 붙였더니 말도 잘 갖다 붙인다 했더니 그러면 노래 간단히 하고는 말씀을 간단히 하고는 노래 부르죠 내가 저 수학과 앞에 가 있다가 누가 들어오면 큰일 나요 내가 누구 발소리 나면 뚝뚝 이렇게 얼른 말씀 증거하다가 뚝 끝이래요 그래야 자기는 저 가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아이고 그래서 여기 왔다가 가면서 마지막 말씀 한 번에 증거하는구나 싶으면 얼마나 좋던지 전도서 자문 27장 1절 너는 내 일을 사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란지 너는 알 수 없습니다 전도서 11장 말씀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을 기뻐하여 내 눈이 보는 대로 내 마음의 한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 말씀을 딱 외웠어 말씀을 숨겼어요 그리고 막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요 이 꼴 같다는 인간이 그도 말씀 증거하는 걸 이뻐가지고 얼마나 힘을 주니 지금 85세인데 이러니 그는 26살이네 오죽했겠습니까 지금은 탁한 음성이지만 그때는 음성이 너무 아주 낡았거든요 그러면서 막 설교를 하는데 한 20분 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는 노래를 불러야겠다 싶은데 저기서 누가 오는지 날 보고 딱 그러게요 얼마나 놀래는 이 설교다가 뚝이요 그러니까 난 뚝이래 그래가지고 노래 불렀어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 어때구나 북위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 옥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홍한 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 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토지 많아 무엇에 나 죽은 후에 삼척 광중 일장지 넉넉하오며 의복 많아 무엇에 나 떠나갈 때 수위 한 벌 관한 게 적지 않으냐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지 않나 모든 육체 풀같이 썩어버리고 그의 영광 꽃같이 쇠잔하리니 모든 학문칙도 그러하리니 인간 일생 경영이 바람잡이뿐 우리 희망 무엔같은 세상 영화 분토같이 버리고 주님 따라가 천궁 다권 영광 중 평화의 세계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리로다 아 이 상가를 부르는데 얼마나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던지 막 그의 차야 아니 물 끼얹은 것 같아 삼백 몇십 명이 그 노래 가사 듣느라고 지금은 탁성이라고 은혜 대주가 않지만 그때는 굉장히 맑고 깨끗했거든요 음성이 그래 노래를 다 부르고 나니까는요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노래를 다 듣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 뭘 듣는데 내 음성이 나와서 깜짝 놀라보니까 녹음기 처음 봤어요 머리 틀라고 그때 녹음기를 내 음성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웃기는 거는요 설교 한참 하다가 저희가 뚝 하라 그러는데 뚝이요? 그 녹음기 속에 뚝이요 소리가 나오더라고 거기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고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기계에도 들어갔다는 말이 그대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에 심판이 있다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1대1로 서잖아요 내가 한 말이 아니 나 안 그랬어요 했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이 말이 필요 없어요 내 성대가 그대로 다 나오기 때문에 말의 심판이란 말인데 그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고 놀랐는지 말조심해야 되겠다는 거 그때 알았죠 그러나서 내가 노래 끝나고 나갔는데 건너편에는 청년이 21살 먹었대 간방 여기 철장 밖으로 손을 짱 내밀더니 아줌마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내 주먹을 믿어 그러는데 여기서 뭐가 우르르 올라오더니 내가 벌떡 일어나서 그 청년 얼굴이 똑바로 손대고 청년 말조심하세요 하나님 지금 청년과 나 사이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나눠듯이 하루 동안에 무슨 날지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되고 회개는 뭐 내가 외상을 줘서 회개를 하라고 이러더라고요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렇게 건방지게 하나님을 믿으라면 내 손을 믿어 주먹을 믿으라는 놈은요 혼구멍을 내주시옵소서 이랬어요 난 혼구멍이 뭔지도 몰고 써먹었어요 혼에 구멍이 뚫어지면 혼이 나가잖아 죽어라 소리 혼구멍이 죽는다 소리 그게 8월 15일날 광복절 오후 3시에 있었거든 8월 16일 아침에 그 청년이 나오면서 나를 딱 놀리면서 화장실을 가더니 간지 1분도 안 돼서 꽈랑 소리가 나 그러더니 형사비 교도관이 보더니 아이고 사고 났네 가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4명이 그 청년을 들고 나왔는데 검은 바지 흰 와이셔스 입은 이래요 눈은 하얗게 뒤집혀졌고 이랬는데 이 입에서 피가 그냥 나와가지고 이 허리 밑으로 땅 바닥에 떨어져요 맨 콩쿠리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난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 하루 전에 그랬는데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24시간 안에 그렇게 됐잖아요 기도 회개했어요 내가 요 주댕이가 하부로 혼구멍을 내달라고 혼이 갔네요 두 시간 만에 간수가 하나만에 그 청년 죽었대 3대 독자 외아들이래 혼자 사는 과부여 이 아들을 길렸데도 얼마나 연락이 왔다면 경찰서고 연락이 왔다면 싸움 박지라고 이래가지고는 말로 할 수 없는데 그 어머니가 너무 모음이고 동네에서 사랑받는 사람이라 동네 이장을 비롯해서 진정으로 써서 이 불쌍한 어머니 위해서 그 아들을 살려주면 석방해 주면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동네가 책임지겠다고 이게 판사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벌금 얼마만 내면 열흘 후에 석방 대회로 다 내정된 아이야 그날 죽는 아침도 엄마가 와서 사식 밥을 들여놓고 이놈아 열흘 만에 있으면 나온다 다시 그런 짓 하지 마라 엄마하고 마지막 대화여 송장이나 갔잖아 죽어서 이사회에 살짝만서 모든 육체는 풀이오 그 모든 아름다움은 별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와의 개운이 그 위에 풀립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선다고 아 우리가 풀이야 나는 그 청년 죽어나가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회개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내가 감동이 와서 여주 경찰서 감방에 그때는 흑벽돌이랬어요 이 아이는 볼펜을 가지고 썼어요 감방은 지옥의 모형이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하다 회개하고 저 천국에 그 하여튼 몇 마디에 넉 줄을 썼어요 박았어요 막 파서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검사가 와더니 허벅리랑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갔는데 석방이라고 애도 요만큼 말라 비틀어지고 나는 그냥 뭐 말도 못해 비틀어져가지고 젖이 안 나와서 저 꼭지에서 막 피가 나더러 애가 빨아가지고 딱 찍은 보려밥 한 덩어리 아이고 배가 얼마나 고프든지 애를 얻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서 남편이 뭐라 그럴까 집구석에서 집이나 지키고 기도를 하지 뭘 키워라가지고 북들고 장구치고 하다가 이제 끝났구나 남편이 야 너 그걸 사가지고 나가라 보따리 이러면 나오고 안 살지만 살지 말고 그래야지 아직 포기하고 그냥 단단히 마음먹고 산을 올라가는데 그때 부른 찬송에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 없었어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걸 푸름이 올라갔는데 저 산 꼭대기에서 나 온다고 소리를 들은 모양이라 두 달 사는 동안에 사식 사 먹으라고 돈도 없지만 한 번도 면회 오는 사람도 없고 올라가는데 저 저기 섰네 저 판사가 어떤 온도를 내리던지 아주 체념하고 마음 각오하고 올라가자 갔는데 딱 한 발자국에 서서 내가 절을 이렇게 했어요 부산 집회 갈 때 나 보름 많이 하길래 다녀오세요 이러고 지금은 이제 형무소 잘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하는 거지 딱 날 보더니 눈을 딱 감아버리더니 내 뒤에는 업힌 애기를 보고 네가 고생했다 애미 때문에 네가 고생했대 그게 다여 어떻게 들어갔나 뭔 일이 있었냐 왜 그러냐 무슨 법도 없어 수십 년이 돼도 그때 내가 그 가난한 부엌 검은 솥 두 개 정답더라고 형무소 살아보니까 얼마나 이 자유가 좋은지 밖에만 나가 속쿠리만 들고다 하면 쑥을 뜯을 수가 있고 질경이 캘 수가 있고 산나물 뜯어서 배고프면 그곳은 먹을 수 있으니까 나를 찾았어요 잃어버린다 못된 종자 건방지고 철닭선이 없는 나를 찾았어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금식기도를 들어갔는데 주님이 네가 회개하고 사람 되면 내가 너를 쓰겠다고 그냥 오뎅 육대주에 그러더니 진짜 오뎅 육대주 주에 댕기잖아요 얼마나 주님은 내가 감사한지 알라고 왜 댕겼냐 절대 써내없이 나갔어도 하나님은 보시는 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전화로 나갔잖아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위치를 바로 알아야 된다 내가 어디서야 할 자리가 어딘지 자세 하나님이 내 모습 속에서 어떤 자세를 바라시는지 그 모든 신앙의 태도 그 다음에 열매 역사했냐 은혜가 있냐 능력이 있냐 금식했냐 헌금만이 했냐 그리고 그 다음에 애회소 말씀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듯이 섰냐 좋은 일 하고 나서 다 죄 지거든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하는 의인의 세상에 아주 없는 일이라고 했거든 오늘 여러분이요 엘리사를 통해서 자기 옷을 찢어졌다 하는 것은 육성과 근성을 찢어졌다는 거고 모든 육의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영적 세계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엘리사였어 내 아버지요 그 다음에 자기 옷은 터져버리고 엘리사 선생님이 옷을 요새는 선배 뭐 목사님은 아주 우습해 보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라 했더니 당신 짭이잖아 그거는 우리는 지금 홀타임 파타임 뛰어서 돈 벌어야 하기 때문에 못 나가 이런 게 된 사람도 있거든요 추일날 교회 나오는 일보다 직장에서 오늘 오버타임 해달라고 하면 얼른 거기까지 교회 안 나오잖아요 오전 예배들이 오후에 오라 그랬는데도 오전 예배들이 거기 먼저 가요 이러니 이러니 어떻게 교회를 하겠냐고 목사님들이 어떻게 힘듭잖아요 1대 1의 믿음인데 하나님과 나와있사이에 이 건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때까지 수십 년 믿었어도 그 꼴이요 영적 발전이 없어 성장이 없어 근성이 늙어버렸어 그거 안됩니다요 나는 85세대도 애야 아직도 절대 점잖고 체면 위선 이거 체모 안 지켜요 생긴 대로 놀아요 식당 가면 강사가 돼가지고 좀 줌잔을 빼야 되는데 얼마나 밥이 맛없는 게 없어 너무 맛있어 그래서 내가 밥 온 공기 더 줘야 하면 다 쳐다봐요 뭘 봐요 더 먹는 건 내 자유지 그런 거 다 없어졌어 체면 차리는 거 마음에 없는 소리 하는 거 남의 귀를 싫어 그렇게 해주는 거 비호 맞추는 거 없어요 예수님은 안 그러셨잖아 주의 중에 그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말하면 냉정하다 쌀쌀 맞다 사랑이 없다 이러고 그게 사랑이 없는 게 아니야 얼마나 사랑하면 그런 말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그 복음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다 꼴 같지 않지만 그래도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거 하나 보시고 그리고 그때 갔다 와서 말이 깨지고 말이 꺾어지면서 남편을 그리도 같이 섬기라고 하셨어요 나는 우리 남편을 그리도 같이 섬겼어요 나는 스승이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은 그 남편이 기도 때문에 영적 지도 때문에 내가 거꾸로 가서 다 뒤에서 형 봐도 나 면전에서 말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었잖아 우리 남편만 그렇게 놀지 말아 그렇게 놀지 말아 부흥사가 다야 하도 까불고 흔드니까 옆에 내가 말이야 여자가 날려면 말이야 최소한도 중국의 장계성 총통 부인 속미령만큼 나야 된대 여기도 미세스 코리아가 있었다마는요 하도 뭐 미세스 코리아 우리 목사님이 나랑 하여튼 결혼하기 전에 또 하여튼 세석적이고 기가 막힌 사람이었어 그런데도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그걸 다 감수하고 안을 수가 있고 주의 종태니까는 귀하게 다른 거 볼 거 없어 과거에 볼 거 없어 그리고 나를 한번 데리고는요 남산을 가자고 드라이브 갔어요 가니까는 뭐 남산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앉았다 가자 해서 앉았더니 하는 말이 여기가 뭔 자리인 줄 알아요? 남산이라면요 아니 남산이 아니고 옛날에 내가 첫사랑 하던 정자하고 앉았던 자리야 이래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너무 재밌어요 이 자리에 앉았었어요? 그렇대 그래서 뭔 말했는데 막 재밌었지 이래 앉아있는데 여기 발톱 있잖아 발독이 살삭살삭 닿기만 해도 전기가 찌르르 오더래 그래서 정기가 뭔데? 자기는 나하고 이렇게 사귈 때 정기 안 하니 난 그런 거 모르는데요 좀 멍청하네 나는 그런 게 재미있어요 질투가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요 단순하고 바보 같지만 순적 순전한 게 있거든 어디 싸이지 아니하고 막 그냥 그렇게 뭐라고 하여튼 그래 좀 답답하기도 하고 바보스럽지만도 하나님은요 세속 안 되는 거 세속 물 들지 않는 거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 것 같았어요 복음에 미쳐버렸거든요 오늘 여기의 마지막 결론은요 몸에서 떨어진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왔잖아 요단강을 막 치면서 뭐라고 그랬어? 나의 하나님 요호하여! 이러지 않았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난 여기서 깨졌어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의 종의 옷을 귀하게 여기고 요단강을 찢고 엘리사야 하나님! 이래도 되잖아 나의 하나님! 이래도 되잖아 그런데 엘리야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다 눈물이 막 쏟아져 우리가 이렇게 겸손해야 되는데 은혜 조금만 받고 설교 좀 하고 알려지면 엄청 콧구멍을 볼렁거리잖아 아주 그냥 자기야 괜찮은 줄 알고 그래서 이 성경 열 번 백 번 받아 그렇게 은혜가 돼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그랬자 엘리야 위대했지만 오직하면 하나님 엘리사를 엘리야 보고 제자 사물하고 붙여줬겠어요? 엘리야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고 올 때는 선생님 덕분에 건너왔는데 갈 때는 요단강이 철철 넘치니까 선생님이 그 도둑을 가지고 걸칠 때 하나님이 엘리야야 하나님이 엘리야야 하나님이 돼가지고 요단강이 열려 진질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능력은 능력 없지만은 예수님 부인하던 베드로를 꼭 깨고 울어서 베드로를 회개시킨 수탉처럼 요단강이 거꾸로 거꾸로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수정하고 마지막에 얻어 터지고 다시 갔을 때도 그 아집을 꺾지 못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예언대로 이게 망해야 되는데 산 꼭대기에 앉았는데 하나님이 안 망하게 하잖아 와딱지가 났잖아 하나님이 나는 박농쿨을 나게 했어 하룻밤에 막 그 땡볕에 앉았는데 갑자기 그늘이 지니까 너무 좋았어 박농쿨 때문에 근데 갑자기 하나님 벌레를 준비해서 박농쿨을 씻게 하시면 박농쿨이 시들으니까 요나가 화가 났어요 너는 하룻밤에 낳다가 하룻밤에 쓰러지는 박농쿨을 애껴느냐 이 니누의 성에는 12만 명이나 되고 숱한 육식이 있음을 내가 왜 애키지 않겠느냐고 깨우쳐주시면서 주님이 그러는 것처럼 발람의 돈의 눈이 어두워 주의 종의 돈의 눈이 어둡고 물질의 눈이 뜨고 물질을 좋아하게 되면 영혼은 벌써 떠나요 성령은 떠나요 성령으로 살다가 육으로 끝나고 안 좋아해요 명예 좋아해서 뭐 장장장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안 좋아해요 나서 우리 아들 모두 동네 반장도 하지 마라 명예라 그러면 내가 목사 안 된 이유도 목사 된 사람들 보니까 여자 목사님도 여기 혹시 여자 목사님 계시면 화내지 마셔 남편 목사님 반 죽이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혼하고 그래요 이혼하고도 이혼하고도 여전히 강대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하길래 우리 주 예수가 왜 너한테 있겠나 아니야 이혼하고도 그 다음에 목사 그대로 여전히 하고 죽도 그대로 하더라고 어찌 된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만도 못하잖아 우리가 목사가 목사가 계급이 아니에요 목사가 명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직이에요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랑을 받는 주의 정이잖아요 너무 귀하죠 나는 어린아이라도요 젊은 전도사님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귀하고 이쁜지 말도 못해 그래서 나는 이것을 통해서 열한기하 2장 엘리사 엘리아를 통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요 값들이 영감받는 왜 목적이 뭐냐 왜 값자를 받아야 하느냐 왜 성령을 값자를 받아야 하느냐 육성과 근성과 아집과 고집을 이기고 영성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바라고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와 다 함께 주님 그 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자격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값들 영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여러분 사랑하심을 감사하고 이 좋은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 좋은이라는 단어와 직접적 관계 있어 인성도 좋고 영성도 좋고 믿음도 좋아 나를 보는 모든 사람마다 아우 나 저 사람 통해서 좋은 교회 나가야 되겠네 나 저 사람 믿음 받고 싶어 이럴 정도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게 주님이 부르시면 합당이 나가고 또 택하심에 감사할 줄 알고 남은 시간인 내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영광 돌리고 허락되어진 영주간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머리들기 전에 주님의 피묻은 십자가의 손길로 한 사람 한 사람 만수해 주시고 위로와 병원과 능력과 성령 영성을 갑절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난 날 하지 못했던 것을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달려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여 남은 삶이 잔성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돌려주시옵나이다 아멘 아멘